에이, 익스큐즈 미, 헬프 미 응, 그래도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어쨌든 도와줘야겠지 여행 왔나보네 아 부럽다 나도 혼자서 해외여행 다녀보고 싶다 그 여행가서 모르는 외국인하고 친해져서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거나 헤이 헤이, 익스큐즈 미, 헬프 미 어, 그게 그러니까 소리 어, 외국인이네 신기하다 근데 빤히 쳐다보면 실례겠지 아, 여기는 가도 볼 거 별로 없어서 안 가도 되고 오히려 여기로 가면 좋아요 어, 외국인이다 확실히 눈에 띄긴 하는구나 나도 외국 가면 저렇게 보일까 아, 외국인은 영어가 모국어라 좋겠다 헤이, 익스큐즈 미 오히려 외국에 왔으면 단단한 폐화 정도는 외우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영어로 물어보는 건 뭐 하자는 거지 아, 그럼 제가 직접 데려다 드릴까요? 헤이, 헬로우 왜 하얗고 야, 저기 봐봐 외국인이 다 여행 왔나봐 그러네 야, 넌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생각한 적 없냐? 어? 너도? 크크크크, 외국은 자유로워서 좀 부러운 것 같음 인정함, 크크크크 야, 우리 학원 다닌 지도 꽤 됐는데 저기 외국인한테 말 걸어볼까? 오, 좋은 생각인 듯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